오 여기 너무 좋다 완전 혼자 사는구나 우리 카이가 우리 같이 사는 카이 씨라고 하는데 나요 참 권실원 친구 집세 꼬박꼬박 내야지 정남아저씨 오면 신발 좀 소통 좀 해주고 고마워진 광고주 분들이니까 사장님 오셨어요 선글라스 오셨어요 건강 맛 살벌하네 재질은 없고 살벌해 현관이지 신발 좋은 거 많네 딱 봐도 아세요? 봐도 막 난리다 난리 다 신발장인가 신발 벗으시면 여기 탈취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탈취? 이게 새로 나왔구나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해보이소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요 오래 신으면 냄새도 나고 습기도 찾아나요 탈취랑 살균이 되나? 살균도 되고 완전 뽀송뽀송해지겠네 그럼요 세족이 딱 되네 야 운동만 많이 하니까 좋겠다 오따쒀 녹은 하시면 안되고요 고마워진 광고주 분들이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 방이 몇 개요? 방은 세 개 좋네 아이고 좋다 쇼파봐라 옷방은? 안쪽에 안쪽에 안파되나? 네 이야 이 사람사람 집이지 이게 여기가 이제 바지랑 가방방 이야 명풍아니네 명풍아니야 먼지 들어가고 그러기 싫어가지고 이걸 짰어요 제가 바깥에서 옷이 뭐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불 들어오더라 네 이게 열면 이렇게 불 들어오더라 와 정이 잘 되어있네 좀 청단동 옷 느낌이에요 이야 똥이나 옷이 네 이제 저기 왼쪽에 내가 원하는 옷방 사이즈야 그렇죠 저기나 이렇게 드림 옷방이에요 드림 옷방 여기가 이제 모자 액세서리 그러니까 정리를 너무 잘해놨네 우와 아니 보니깐 택이 달려있네 이렇게 이야 진짜 택이 그대로 달려있네 옷들에 달려있어요 택까지 달려있으니까 샵 옷 느낌이네 편지샵에 50만원 같은데 요팩만도 정리 잘해놨다 니트 잘해놨다 진짜 정리 잘해놨다 깔끔하다 성격이 청소를 자격한데 착해 아 청소를 제가 하면 착한 건가요? 아 나도 하는데 이 큰 집은 힘들잖아 이쪽은 구찌라인인가봐요? 네 이게 이제 콜라보한 것들 아 아구야 곰돌이 이거 네 이제 콜라보한 거 여기 모여있어요 이거 다 해놨네 우와 이 무스탕부터 쫙 해놨네 네 가죽을 또 이렇게 같이 해놨고 가게다 가게 여기가 이제 자켓요 여기 그리고 코트 있고 아 진짜 자켓이 쉽게 잘 되어있다 야 정리를 이렇게 살아야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네 넣을 데 없으니까 다 엇박도 예쁜 거야 야 근데 이렇게 문 열리니까 아 역시 자켓 쪽도 사장님 전공 분야 르메요 와 좋네 이거 원단이 다 아파도 쫀쫀한 게 느끼기 원단이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은 원단을 보는 것도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원단은 딱히 안 봐요 나랑 원단 많이 보거든 그건 진짜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와 자켓도 이쁘네 한번 그리쳐볼까? 네 이거 와 라펠도 이쁘고 고객님 오셨어요? 이거 마음에 드세요? 이거랑 바꿀래요? 깔깔인데 와 딱 이거 싹 감기네 일단 감기는 옷이 딱 있더라고 어우 잘 어울리세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예쁘다 네 여기도 안 뜯었네 아끼니까 여기 포켓도 안 뜯나보네 안 뜯어요 와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어려운 옷이다 코드 많이 대고 이런 옷은 갖고 있으면 진짜 어려웁니다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옷들을 위주로 골라야 좋았어 야 이거 원단 좋네 이거 마르니 고맙네 고맙네 아 원단 보고 맞히셨습니다 브랜드를 마르니 브랜드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원단이 또 있거든 어우 잘 어울리신다 이런 데도 예뻐요 이게 이런 스트라이프나 흰색 선치가 여기 베이적이면서도 예뻐요 역시 사장님 잘 어울리셔 다 와 진짜 소화력이 뛰어나시네 내가 기가 막히다 머리를 치잖아 머리를 치죠 옷발이 다 잡으려면은 머리 좀 치어야 됩니다 자켓 말고도 되게 예쁘네 와 이것도 너무 특이하네 이건 신경 좀 썼나요 이것도 아 좀 있지 이런 게 좀 특이하잖아요 니트로 해서 포켓 부분에 한 게 옆구리 성이 와 그래도 쎄거다 오 마약기네 전 약간 이런 디테일을 좋아해요 엄청 큰 디테일 말고 목이 딱 포인트가 되면서 이런 디테일을 저는 좋아해요 조그마한 디테일 보자 이거 누구고 싼... 싼 드로 싼 거예요 싼 드로 싼 거 아니고요 와 이거 좋네 이 디테일도 특이하네 아 이것도 앞의 길이가 달라요 아 옆에 포켓에서도 디자인이 많이 덜 같네요 이게 어 성의가 있는 게 있죠 성의가 있네 코트 잘 어울리신다 형이 모델이었어 괜히 사장님이 아니었네 사장님이 안 어울릴 법한 걸 갖고 와볼까요? 이것도 소화할 수 있나? 이 핑크? 된다 지금 핑크랑 괜찮다 어울린다 아우 잘 어울리신다 안 어울린 게 없네 이게 완전 핑크는 또 아니고 오우 나는 옛날에 핑크 수트를 입고 그랬어 왜 잘 어울리시는데요 진짜? 형이 모델이었어 뭐 안 되는 거 없나? 아 이건 못 하겠지 할 만한 거 없나? 갖고 와봐 다 해줄게 그럼 여기서 바로 미션을 드릴까요? 어 좋죠 기본적으로 봤지? 진짜 인간 소화제예요 가실장님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젊은이의 패션? 나도 온나 형 지금 머리 짙기 때문에 다 된다 갖고 와 네 일단 1번 착장 네 아 기대됩니다 아 근데 이게 중요해요 몇 년 차 몇 년 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올해 지금 성숙한 카이의 공황 패션 지금 저의 멘탈 상태로 말하자고 하면 사장님을 만나서 꽤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와 닷옷을 입고 공황 패션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러프해지고 야생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지금 잘못 배우신 거 아니에요? 가고 와 아이돌은 숙명인 거 같아요 어찌보면 차에서 내리는 순간 누군가의 시선을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왕 받아들일 거면 레전드로 남을 수 있는 짤 그거를 오늘 한번 만들어보겠다 공황의 레전드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장님 벽과 비교해서 이 벽은 어떤가요? 우리 집 처음 이사도 벽도 한 2년이 그랬습니다 아 처음엔 그랬어요? 하나 둘 벽에 뭐가 붙기 시작하네 지금 진짜 다 다르네 사람들이 되게 편해 보이네 일단 산소가 풍부해요 다들 편하게 서 있네 죄송한데 여기 툭 시계가 놓여 있는데 얘 거룩 꿀뚜을 가지고 놓여 있거든요 야 여기 픽스하지 마 다 됐습니다 레전드예요? 레전드? 약간 꾸안꾸인데 남자친구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팬분들이 좋아해야 되거든요 팬분들이 팬분들이 팬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 중요하거든요 어 그거는 뭐 인정입니다 다 친해 갑자기 집중해 주세요 사장님 한번 가볼까요? 카이가 애가 약간 그런 부분이 신경을 들을 수 있잖아 어 내가 여기 시계 놓고 간다 어 시계 여기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 한번 입어봐 주세요 그쵸 38세에서 좋지 35세 기가 막힌다 나아쟁이 유지 오늘 진짜 좋으신데요?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히다 소화제 소화제 아이가 됐어요? 네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근데 10년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년 차이신 것 같아요 20년 차 아이돌 20년 차 20년 차 아 그럼 서울말 쓰시겠네요 아이돌이시니까 노력은 했지만 약간 부족한 나와주세요 잠깐만요 사진 지금 다 조심하시고요 네 어디 어디 어디가요? 아 지금 오셨습니다 정남 씨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정남 씨 이쪽도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정남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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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어디로 출국하세요? 저요? 네 동산이요 저 배정현 씨 빨간불이에요 사모나여 오빠 고맙습니다 오빠 주십니까? 네 소화가 어떻습니까? 네 활명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입는 이유가 정남 오빠는 몸매가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일단 통 큰 바지 있잖아요 저희 팬분들은 이제 통 큰 바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다리 라인이 보여지는 그런 걸 좀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도 이제 기본 심플한 티셔츠 한번 벗어주세요 뒤로 벗어주세요 뒤로 저 죄송한데 옷 훔쳐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에가 안감이 되게 좋게 돼서 리버시블이에요? 다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꼭 리버시블하고 저게 생각 안 입어도 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입어도 좋은 거죠 이것도 다른 느낌이네 이건 약간 야성적인 느낌이네요 위에 상의는 어디 거야? 이거? 생노랑 아이돌분은 서울만 쓰신다고 들었는데 이거 생노랑이에요? 지금 약간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룩으로 지금 봉은 패션을 완성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똑같은 옷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면티 그리고 청바지 자켓 이렇게 입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또 이게 이게 약도 빼지고 저 아이돌은 공연에 관심이 없고 옷을 이야.. 옷이 뭐하는 아이돌이에요? 네? 모델이었어 가까놀랬지 가까놀랬지 자꾸 저한테 들어오셔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나고 가있어요 아이통 자랑 아이통 자랑 진짜 멋있어요 진짜 막 안 물어보셨어도 제가 먼저 가서 아 진짜 대박이십니다 이랬을 텐데 그냥 놀랐어 죽이지? 어필아 할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착장 한번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음 좋습니다 바로 할게요 참고로 음악은 그걸로 오르릉? 오르릉 아닌가요? 초록난방 댄스로 한번 해주세요 그게 뭔데요? 그거 뭐였지? 저냐 저냐 너 네 표정이 이거 이거 해가지고 바로 됐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어? 바로 머릿속에 됐어요? 네 바로 했습니다 와 이 티가 나랑 사이즈 맞네 야 근데 너 몸은 진짜 좋긴 좋다 운동 계속 열심히 하잖아요 못해도 3, 4시간 하죠 진짜? 요즘에는 이제 맨몸 운동은 스트레칭이 좀 많이 하죠 기계를 안 쓰고 하죠 진짜로 뭐 하나만 보여줘 봐 야 우리 이거 5% 잘 안되면 바로 몸프로로 바꿀 거야 제가 약간 잘못 들은 거 같은데 안 되면 바로 뭘 바꾸신다고 아니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잘못 들은 거 맞죠? 그런 일 없어 카우베 왜 그래? 그렇죠 지금 이제 촬영 3번밖에 안 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귀가 박네 우리 카우베가 괜찮아 괜찮아 사장님 운동 그만하세요 다 끝났나? 네 깜짝 놀랐잖아요 사냥님 버리시면 안 되는데 오 됐다 됐다 참 내가 지금 사다 이러니 입을 리 없으니 리듬 타고 걸으면 되지 네 리듬 타고 걸으시면 돼요 눈이 안 보여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춤은 못 추는데 오른손을 아래로 내리고 어 탑 하고 탑 이렇게 화면상 웨이브 탑 이렇게 한 번 맞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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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엑소카이 씨 아니세요? 혹시? 이번에 새로운 아이돌 그룹 키우고 계시다고 잠시만요 장남아 예 연습영상 찍어야지 연습영상 예 빨리 와 쉬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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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고 연습영상 찍을 때 이걸 벗어야 돼요 눈을 벗으면 안 되는데 눈이 보이면 안 돼요 눈이 보이면 안 돼요 눈이 보이면 안 돼요 춤출 때는 눈이 보이면 안 돼요 아 그게 포인트죠 네네 어 이거는 정남아 술 먹고 오지 말랬지 연습실에 우리 정남이가 지금 낯수를 좀 해가지고 낯수를 좀 해가지고 아 일단 좀 찍을게요 우리 감 죄송한데 좀 가만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자 이런 느낌 누가 봐도 센터입니까? 여기 안무 영상 찍을 때 기본 룩 청바지 청바지인데 큰 청바지 그래서 이제 스트릿 댄스를 출 때 편하고 멋까지 챙길 수 있는 엉덩이를 또 보여드리면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이런 걸로 약간 멋을 살리고 이거는 그냥 후드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후드티가 저예요 뭐예요? 이게 저예요 근데 저 같지 않잖아요 가만히 안 계셔도 볼 수 있어요 정남아 술 먹고 오지 말랬지 이 티셔츠는 그 데이비포이 굿즈 미국 가서 굿즈샵에서 사온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보던 이게 오리지널이거든요 십 몇 년 전에 구한 거예요 10년 전? 아 좋다 눈을 보면 안 되잖아 눈을 보면 안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춤을 출 땐 저는 무조건 모자를 쓰거든요 이제 머리가 날아가는 걸 방지해주고 모자가 살며시 눈을 가려줘야지 앞이 잘 안 보여요 앞이 잘 안 보여서 배는 게 없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 진짜로 근데 내가 민망해서 눈을 입으로 안 두고 싶어 야 지금 민망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 안 보고야 보기에는 보기에는 지금 뭔가 이를 갈고 있는 안무가 같아 고독한 안무가 지금 나 지금 손이 지금 사실 무아지경 리듬을 그거 같은데 그거 자동차에 달려있는 봤어 네 소화력 봤습니다 나 언제 눈돔데 이렇게 이것도 실제로 제가 안무 영상 이렇게 찍었습니다 내 나이를 안 보잖아 지금 작년에 데뷔한 정남이와 아이돌 같아요 다음 곡 가면 되나 이제 다음 곡 가면 되는데 자세하게 건들거리시는 거 래퍼 나세요 댄서인데 랩 담당 댄서인데 랩 담당 아이돌 중에 예 컴온 배정남과 아이들 짧게 그래도 핵심 안무 한 포인트만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기요 대답 잘 못하 한국말 잘 못해요 외국 멤버 교포여서 교포 멤버 알겠습니다 괜찮은 말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붐 아니 너무 왜 이렇게 너무 남사스럽잖아 이거는 이거는 아우 저거거든 아우 저거거든 방금 해봤어? 아까 알려줬잖아요 아까 알려줬잖아요 사장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손 이거 셋 넷 태권도 공연단이에요? 공연단 아 태권도 신음하는 거 같은데? 아니 지금 연흥생된 지 지금 한 달 밖에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꾸안꾸 안무 영상으로까지 봤고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이 우리 배정남 씨 그리고 카실장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될 거 같아요 네 한참 왜 어깨에 뽕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막 미치겠는 거야 내가 엑소카이라는 거 알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막 뛰어나가가지고 사람들 물어보면서 나 아세요? 이렇게 그럴 때 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전혀 없긴 했는데 아 그랬어? 전 전혀 없었어요 사실 야 지금 말이 지친 거 같은데 아 의사장님 우리 백종남 거 아니다 빨리 입혀서 체력이 많지 않아요 네 일단 해볼게요 일단은 내년에 40이야 내년에 40이야 골랐어요 어 왔나봐요 골랐는데 얼핏 봐도 엑소예요? 얼핏 봐도 엑소예요? 어 엑소 연예인이다 어? 카이 아니야? 아니겠지 하고 가는 어 네 룩입니다 지나가는 행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 혹시 배정남 씨 아니세요? 아 아 아 예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벗으셨네요 아 예예 아 예 아 예 아 예 죄송한데 이거는 엑소가 아니라 이소룸 아니에요? 아 좋은데 아니 설명을 이게 좀 레트로 느낌 나가지고 어떤 느낌? 진짜 레트로 느낌인데? 사실 이 톤의 옷을 잘 안 입죠 일단 하이 웨이스트 면바지에 뭐 일자 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런 하이 웨이스트 바지는 잘 안 입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저걸 소화하는 저희는 누구지? 일단 거기서 한 번 가는 거고요 아 사람들과 똑같이 입어서는 누군가의 눈길을 받을 수 없구나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신발도 신기하네요 키 170도 180을 만들어준다는 마법의 신발 그 상이 이쁘다 선글라스는 사장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밤이에요 근데 선글라스 낀다는 건 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 배만 나와도 배정남 씨라고 안 하고요 배정남 씨라고 안 하고요 배만 나와도 아 네 맞습니다 배정남입니다 온몸으로 나 뭐 있어 풍기는 곡이군요 풍기는 곡입니다 살짝 복근 느낌 나와서 좋은 거 같은데 복근이요? 복고 아 덥다 이거 또 더워요? 온몸이 좋아서 발열이 잘 되네 우리 배 사장님 어떤 카실장의 패션 세계를 잠깐 들어가서 맘만 보고 나오셨는데 또 카실장의 패션 세계 보니까 어떤지 어릴 때 그 기억이 또 새로 새로 또 능는 느낌이 많았어요 옛날 생각이 예 어때 이렇게 좀 스트레이트 핏 입도 많이 입었고 요즘에 어두운 쪽 많이 입지만은 좀 발걸테도 많이 입었거든요 제 얘기를 해달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장님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아 턱이 넓네 생각보다 턱이 넓어 나는 이렇게까지 옷을 좋아하지 몰랐다 와 완전 오또라이네 오또라이 내가 본 얘네 중에 있던 것 같아 옷에 대화 옷을 되게 많이 좋아하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밑에 들어간 거죠 안 돌아도 되겠다 보니까 사장님 헬스 하시려고요? 아 사장님과 실장님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어요 너무 좋아요 사장님 옛날 젊었을 때 생각났다고 한 것만 해도 저는 약간 성공인 것 같아요 일단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우리끼리 어쨌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장님 다음부터는 다시 손님들을 위해서 네 최고의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고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피드민으로 입어보세요 저요? 네 누가 봐도 연예인이다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간단해요 아휴 저기 저 우리 아이돌 막내가 나왔습니다 YS예요 YS YS라고 이번에 새로 데뷔하는 솔로 가수인데 누가 봐도 연예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연예인 몇 살이에요 석이는? 석이는 네 살 네 살 네 살이요? 야 옷은 진짜 비싼 건데 이야 저래 비싼 옷인데 어 이게 사람이 가만히 안 서있게 돼 맞아 맞아 내가 궁금하지 않겠지요 가만히 안 서있게 돼 계속 아 사장님 저희 멋있는데요? 어 사장님 근데 진짜 여기 그거 같아요 CEO 다 변했잖아 여기 뭐 매장 하나 열어줘? 열어주세요 길 공간에 있는데 여기에 입점 가능합니까? 아 마음껏 써 옷이 없다니까 네 이래서 진짜 많이 입을 수 있는 옷 구조를 해야지 응 야 또 이쁘네 컬러 이거 와 이거 이쁘다 내가 좋아하는 옷들 있네 내가 입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스트로핑 안 되지 저기까지 다 해요? 진짜 크네 고를 게 많다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아 내가 아까 카디건 봤는데 어디 갔지 아까 봐 어디 갔지 아까 봐 길 또 잃어버렸네 아까 분명히 봤는데 어? 여기 지나갔구나 내가 본 거 카이가 그 좀 이렇게 막 미끄러져 들어오는 거 그런 거 한 번만 보여줘 오우 야 좀 하네? 아니 나는 그냥 오 형님 뭐는 뭘까? 콜라색 좀 다녀셨는데요? 오우